안녕하세요 샤니님, 요즘 연애하세요? 응? 아니요? 왜요? 요즘 엄청 꾸미고 오시는 것 같아서요 요즘 옷을 많이 사서 그런가 봐요 왜 불렀어요? 어디 불편하세요? 저희 진짜 큰일 났어요 저희 둘이 연애한다고 소문나가지고 네? 안녕하세요 둘이 같이 출근하시네요 왜 따라다녀요? 근데 두 분 어제랑 같은 옷이다 저는 어제 친구 집에서 자가지고 아 네네 남자애 둘이 밥 따로 드셨어요? 네 아니 샐러드 말고 제육 같이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겠죠 아니 그러시겠죠가 아니라 남자는 저 저희 출근 겹친 날이랑 밥 따로 먹은 거 그때는 어디서 들었는데요? 아니 출근하니까 대리님이랑 왜 같이 안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저희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서면 무섭다던데 아 아무튼 조심하면 되죠 네? 이렇게 박사를 이게 이쪽으로 아직도 그걸 몰라요?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진짜 이쁘다 어디서 있어요? 저 혼자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디가요? 저 일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요 의심받을 짓은 혼자 다 안 해 아 제가 오늘 쓰레기 피우는 날이라 같이 나오면 이상하니까 저 나가고 좀 이따 나오세요 아 아 켜! 은호씨 이번 편집 좋던데? 어쩌다든가? 감사합니다 어 은호님 여기 뭐 묻었는데요? 화장품 아니에요? 이거 아까 시현 대리님하고 부딪혔을 때 묻은 거 같아요 아 또 시현 대리님하고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대리님 은호님하고 둘이 묻었다고 네? 그런 거 아니에요 대박이야 일하러 가시죠 잘 해봐요 잘 해봐요 아 근데 어떻게 야근까지 겹쳐지 일할 확률이 있나 그렇게 싫어요? 네 네 아니 사실이 아니잖아요 대리님도 불편하실텐데 아 점심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아 나 분명 여기다 뒀는데? 차 회의실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렸어? 무슨 소리? 근데 둘이 뭐하세요? 다행히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근 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를 하셨나요? 네 둘이 왜 왔어요? 아 저 몸 두고 오셔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럼 둘이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니라고요 좋은 시간 아니라고 아니라고 위험 위험 아 이젠 모르겠다 이제 포기한 거예요? 네 근데 대리님은 신경 안 쓰이세요? 저도 완전 싫죠 아 치료 잘 안 내셔서 근데 대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? 아까 책상에서 눈을 왜 감으신 거예요? 아니 내가 언제 눈을 감았어요? 내가 언제 눈을 감았어?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진짜 웃겨 근데 입술을 왜 내미신 거지? 내가 입술을 내밀어 아 나 어이없어 지금 도끼병 아니야 미쳤나봐 내가 언제 입을 내밀어 그냥 자연적으로 내밀어 진 거예요 이렇게 많이 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심장 아직 가시죠 짜증나 아침 다시 아침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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